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오랫동안 아껴놓았던 작품입니다. 이사벨 아이엔데의 창편소설 영혼의 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엔데가 칠레 전 대통령 아이엔데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 아이엔데를 삼촌로 둔 작가입니다. 성은 같죠. 조카네요. 아이엔데 대통령의. 네. 아이엔데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아이엔데 대통령. 참 비운의 삶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칠레 쿠데타로 인해서 저항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자가 바로 피노체트. 네. 국방장관이었어요? 국방장관. 네. 맞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이엔데 대통령을 삼촌로 둔 작가 이사벨 아이엔데 역시 칠레 현대사를 이 소설에서 고스란히 재현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부분 대통령 궁에서 대통령 아이엔데가 목숨을 끊는 부분도 이 소설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사벨 아이엔데는 1942년 페루에서 태어났어요. 페루의 수도가 리마인데 리마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외교관이어서 그곳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칠레로 돌아왔다가 쿠데타 이후에 다시 베네수엘라로 망명을 합니다. 베네수엘라로 망명하는 기간인 1982년에 바로 영혼의 집을 발표하면서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떠오릅니다. 아 그래요. 저기 뭐 이 책의 내용 문장의 완성도 문학성의 그런 정도를 떠나서 이미 나올 때부터 화제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화제였습니다. 남매문학 할 때 우리가 늘 얘기해왔지만 이른바 매직 리얼리즘, 마술적 사실주의 얘기했잖아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이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시면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 그게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술적 리얼리즘은 딱 떠오르는 작가가 콜롬비아의 마르케스입니다. 네이 마르케스와 함께 칠레의 이사벨 아엔데 역시 마술적 리얼리즘과 그리고 여성주의 그리고 정확한 기록성. 그런 부장한 남미를 대표하는 아니 세계 최고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 이사벨 아엔데는 이름처럼 여성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전 알고 있었는데.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다 가지고. 아니 아니 누가 우리 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은근히 그래도 나름대로 교수님께 박사학위 지도를 받았는데 설마 이것마저 무식하게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 그래요 이사벨 아엔데 이분이 1942년생이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1942년에 태어났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같은 나이고. 1982년에 영혼의 집을 발표한 이후에 이른바 삼부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발작들을 쏟아놓았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 운명의 딸이라는 제목의 장편소설인데요. 이게 역시 번역되어 있습니다. 권미성 선생의 유리한 번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19세기 중후반을 살았던 칠레 한 여성 엘리사라는 한 여성을 통해서 가부장적인 칠레 사회를 돌파하면서 어떻게 당당한 자기 삶을 영위에 가는지 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이 세피아빛 조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세 작품 다 무협지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요. 놀라운 것은 더 남쪽 우리가 대착점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인데도 이렇게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데자비 같기도 해요. 조금 이따 한두 개를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이사벨 아엔데의 3부 작가지만 짧게 소개해드리죠. 영혼의 집 운명의 딸 세피아빛 조상입니다. 세 작품 다 번역되어 나와 있으니까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누군가는 그랬다고 얘기를 하네요. 평생에 꼭 읽어야 할 작가 한 사람만 꼽아달라고 했더니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사벨 아엔데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이사벨 아엔데를 꼽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집으로 잠깐 들어와 볼까요? 이 소설은 아니라 다를까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남성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적대감 증오 이런 게 아니고요. 여성들이 그 삐뚤어진 남성들과 어떻게 사랑하면서 어떻게 화해해 가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리베아라는 외증조 할머니고요. 그리고 클라라라는 외할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블랑카라는 어머니가 있고. 블랑카입니까? 네. 그리고 알바라는 나가, 화자가 있습니다. 알바군요? 네. 이름이 외우기 쉽죠? 네, 그렇습니다. 알바 입장에서 보면 알바 여성인데 나중에 칠레 국회다 당시에 혁명을 주도했던 미겔이라는 남성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투사입니다. 그리고 비밀 경찰에 체포돼서 정말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천천히 자신들의 증오를 녹여내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알바의 어머니가 블랑카인데 이 블랑카는 자기 아버지의 농장의 소장농의 아들과 결혼을, 결혼이 아니죠. 결혼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조금씩 조금씩 씻어나가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클라라라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외할머니 때에서 쭉 이어져 나오는 계보, 목의 계보로 소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남성들은 남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에스테반 트루에바라는 사람인데요. 에스테반이라는 사람인데 알바 입장에서 보면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인데 농장주의자, 극우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요? 네,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여성들은 대단히 영혼과 함께하는 사람이거나 대단히 진보적인 그리고 동정과 연민이 가득한 캐릭터들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의 가부장의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인 이 에스테반이라는 사람은 알바의 외할아버지는 대단히 남성중심적이고요. 그리고 탐욕스럽고요. 정치적으로는 아주 극우 세력이고 이 마크 시슨이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증오의 감정을 그대로 털어놓고요. 그런데 아이엔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이엔데를 미국과 함께 몰아내려는 기획을 하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조종하기도 하죠. 그러다 결국은 쿠데타 세력들에게 배반당하는 비극적인 인물으로 그려집니다. 아무튼 이런 에스테반이라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중심에 놓고 이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영향에 왔는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긴 소설이어서 짧은 시간은 다 요약할 수는 없고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건대 읽으십시오. 읽으시면 올겨울이 행복하실 겁니다. 영혼의 집과 운명의 딸과 세피아피 초상까지 읽으시면 올겨울 정말 풍성하실 겁니다. 눈이 안 와도 아주 깊은 세계 속으로 빨려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뿐만 아니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 인물들의 캐릭터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실제 등장하지 않지만 배경으로 등장하는 네루다라는 시인도 있고요. 또 칠레하면 떠오르는 민중 가수가 빅토르 하라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빅토르 하라를 모델로 한 인물처럼 보이는 가수이자 혁명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로 등장하죠. 알바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몸이 만신형이어된 한 여성의 일생을 보여주는 고급 창녀 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사벨 아엔데 소설의 특징이 인물들의 개성을 아주 명료하게 그려낸다는 점입니다. 책을 다 덮고 나서도 그 이미지들이 너무 선명해서 오랫동안 잊히지가 않아요. 그 점이 우리 이사벨 아엔데의 문학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민음사 제기문학전지 배트라이닝 두 권짜리입니다. 1,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권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대부분 등장하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훌륭한 작품들은 초반부에 포석을 깔고 뒷부분에 다 뭐랄까요. 클라이막스로 진입하는 장관들을 펼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개 책 읽으시던 분들이 앞에 100페이지를 못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50페이지 100페이지 재미없으면 그냥 넘기십시오. 넘기시다가 뒤에 가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장관들이 펼쳐지니까 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가시기를 완주하시기를 방부드립니다. 우리 알바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소설은 좌투에서 밝혀집니다마는 외손녀인 알바와 외할아버지인 에스테반이 함께 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테반이나 외할아버지는 기록을 정확하게 남김으로써 자신의 죄를 잊으려고 했고요. 또는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했던 거겠죠. 그리고 외손녀인 알바 역시 외할머니가 남긴 일기를 재구성해서 정확하게 과거의 역사, 아픈 역사, 상처의 역사를 남김으로써 화해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모태우 씨 아들이 광주에 가서 사죄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용서할 때 용서하더라도 용서는 정확한 진실 규명과 정확한 사죄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이 작품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에스테반이라는 외할아버지가 저지른 죄악들을 그대로 드러내므로써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극우 보수 세력의 두목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상원읍원입니다. 그리고 외손녀는 혁명가를 애인으로 둔 혁명투사입니다. 둘 사이의 화해는 과거에 대한 정확한 직시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벨 아엔드의 문학이 갖는 최강점이기도 하죠. 기록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술적 리얼리즘과 함께 기록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문장 먼저 보시고 뒤에서 역사에 관한 얘기 짧게 보겠습니다. 우리 클라라라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부분인데요. 숨을 거두는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이 클라라라는 외할머니가 대단히 인상적인 캐릭터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외할머니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죽을 때도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한단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일 뿐 변실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죽음은 탄생과 같은 거야. 그냥 옮겨가는 것일 뿐이지. 이게 클라라 외할머니가 하는 말인데 이 외할머니가 바로 산티아고에 있는 모퉁이 큰 집의 여주인이었던 셈이죠. 영혼과 교통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인 에스테반을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클라라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클라라는 자기가 저승에서 온 영혼들과 어렵지 않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이승의 영혼들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절대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니 자신의 경우에는 죽음이 이별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만일 그때가 오면 알바가 울지 말고 침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바는 외할머니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런 점이 이른바 마술적 리얼리즘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클라라 외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알바도 삶과 죽음의 의미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쿠데타와 관련된 부분으로 가서 우리 얘기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70, 80년대 시위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을 읽으시면 선악이 받아야 할 겁니다. 바르케이트 치고 싸웠던 철과스가 난무했던 풍경들이 선연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에서 주목할 것은 무장투쟁이냐 아니면 평화투쟁이냐는 논쟁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외삼촌 하이메와 알바가 벌이는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하이메 외삼촌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맥락에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미겔이라는 테러리스트를 애인으로 둔 알바는 무장투쟁을 통해서만이 브루주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논쟁들도 그렇게 생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쿠데타, 아엔데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오랫동안 칠레를 정확히 왔던 보수 우익들, 극우 세력들의 방해 공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CIA와 결탁을 해서 경제적 사보타지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민중들이 축제에 들떠있고 하는 순간에 뒤에서 새로운 조작을 시작하는 거죠. 그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경제적 불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잠깐 볼까요? 네. 다음날 축제 분위기로 들뜬 군중을 두려워할 염려가 없다는 게 확실해지자 그는 은신철을 떠나 도시 외곽에 있는 별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비밀 점심 회합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별장에서 트루에바 상원의원은 다른 정치가들과 군인들 그리고 새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 미국 정보부에서 파견한 미국인들과 함께 자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보타지를 경제적 불안정화라고 명명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화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파업을 조종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건들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상용품들이 없으니까 사재기가 판을 치게 되겠죠. 경제적 불안정이 가중되면 민중들이 다시 새로 등장한 정권을 뒤집어 엎을 거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신임 대통령을 교련하는데 이거 역시 우리가 익히 봐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본 풍경입니다. 네. 아주 많이 본 풍경입니다. 이런 거 떠올려 보십시오. 홍준표 의원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저택을 아방궁이라고 했던 점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와 관련 지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대통령은 아이엔데에를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거의 매일 저녁 텔레비전에 나와 야당의 주도하에 전개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비난했다. 대통령은 몹시 지쳐 보였고 때로는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다. 반대파들은 대통령이 술에 절어 살며 밤마다 몸을 따뜻하게 달구기 위해 열대 지방에서 데려온 혼혈 흑인 여자들과 섹스파티를 벌인다고 떠들었다. 그래요? 대통령은 파업에 들어간 트럭 운전사들이 나라를 혼란상태에 빠뜨리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하루에 50달러씩 받고 있다고 알렸다. 반대파들은 대통령이 외교 경로를 통해 코코넛 아이스크림과 소련제 무기를 받고 있다고 응수했다. 대통령은 정적들이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느니 차라리 민주주의가 죽는 것을 더 바라기 때문에 군인들과 쿠데타를 운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파들은 대통령이 정신병자처럼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으며 국립박물관에서 그림을 훔쳐내 자기 정부에 침실 걸어놓았다고 그를 비난했다. 대통령은 우파가 무장하고 있으며 나라를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넘기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 그들은 대통령의 부엌에는 닭가슴살이 쌓여있는데 서민들은 달게 모가지나 날개 부위를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동원한 우파들, 야당이 된 우파들과 대통령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집요합니다. 집요하게 벌어지고 싸움이 이어지고 결국은 쿠데타로 이어집니다. 쿠데타 이후에는 당연히 공포의 시대가 밀려오겠죠. 밀려오면서 우리 알바 역시 미겔이라는 연인이 무장투쟁을 한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정말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합니다. 이 역시 우리가 많이 봐왔던 것입니다. 그 연인이 고문을 당했다는 겁니까? 알바가 고문을 당했다는 거죠. 미겔이라는 무장투쟁 혁명가를 애인으로 뒀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무지막지않고 고문을 당하는데 이 부분은 참아 여러분께 읽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고문도 있었군요. 당연합니다. 강가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개집에 집어넣고 혹독한 고문을 가하는 장면들이... 개집에 집어넣었다? 네.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나라 전체를 뒤집어 벗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우리 아이엔드 대통령이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하니까 민중들이 대통령을 애도하기 위해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 애도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 벌어집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민중이 전 대통령의 죽음을 더는 애도하지 못하듯 전 대통령의 좋은 이미지를 송두리째 없애기 위한 공작이 시작되었다. 전 대통령의 집을 독재자의 궁전이라 칭하고는 그 집을 시민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사람들은 옷장 안까지 구경하며 대통령에게 고급 스페이드 재킷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보고 놀랐으며 서랍 안까지 뒤지기도 하고 쿠바산 럼주와 설탕이 자루째 보관된 창고까지 샅샅이 구경할 수 있었다. 그거 갖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원래 없었는데. 논두렁 시계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대통령이 박호스 신처럼 옷을 입고 머리에는 포도줄기로 된 화관을 쓰고 풍만한 여자들과 건장한 남자들과 어울려 난잡한 섹스 파티를 벌이며 흥청 흥청되는 모습을 담은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들이 돌아다녔다. 심지어 트루에버조차도 그 사진이 진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대단히 흡사한 장면들이 포개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당연히 언론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쿠데타 세력과 야합한. 그렇죠. 쿠데타 세력뿐만이 아니고 극우 보수 세력들과 야합한 언론들이 뒤에 있다는 점 이 책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정부는 언론을 탄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언론만 조정하면 이 새로운 민주정부를 뒤집어 엎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소설에서도. 그래서 이 언론에 돈줄을 대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는 우리 네루다의 쓸쓸한 죽음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거는 뭐 소설이라고 할 것 없이 마술적 리얼리즘이네요. 진짜 있는 그대로 갖다 써도 정말 뭐랄까요. 이런 줄거리를 상상하기도 힘든 줄거리가 나와요. 사실 그대로를 기술했는데도.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환상이니 마술이니 따로 고통스럽게 떠올릴 필요도 없이 현실이 그 자체가 마술보다 더 마술적인데 환상보다 더 환상적이고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영화보다 더 영화스러워서 영화감독들이 길이 없다고 우리 촛불혁명 국면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소설의 핵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해와 용서는 좋다. 그러니까 에스테반 그 할아버지와 알바, 손녀가 화해하는 건 좋다. 화해하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서는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있는 문장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환상에 빠진 사람들과 자신들이 땜목에 몸을 싣고 슬픔의 바다 위를 정처없이 표려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그 참상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행복에 겨운 그들의 세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어두운 곳에서는 방황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클라라 할머니의 예언 같은 소리를 듣고 우리 알바는 자신 클라라 할머니가 남긴 기록, 그 기록들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작업에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외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악의 씨앗이 어떻게 자기에게 폭력으로 다가왔는지 그 고리들을 정확하게 밝히고 나서야 화해는 가능하다고 이 소설은 강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칠레 작가 이사벨 아엔데의 영혼의 집 소개해 주셨습니다. 왜 소개하셨는지 굳이 안 여쭤봐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마술적 리얼리즘입니다. 제 소개를 실마리를 삼아서 이사벨 아엔데의 문학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선대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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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